오른쪽 볼 눈 감으면서 왼쪽 볼에 찌르는 게 왜 안 돼? 되잖아. 와 설마 나 지금 속은 거야? 그냥 이거 이걸 보고 싶어서 한 거잖아? 아니야? 야 나한테 무섭다 진짜 당했다 이거는 아 당해버렸다 벌렸다 어떡해 머리 좋네요 야 이걸 조심해야겠다 아니 당연히 이게 기다려 잘 되는데 놀랬네 아 방심했네 아 방심 깜빡이도 않고 훅 들어와서 나는 그냥 맞는 줄 알고 했다가 그냥 그대로 당해버렸네 오케이 인정 됩니다 이거 고마워 도착해 감사합니다.